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9학년도 9월 모평 나형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양수 A에 대하여 A의 2 분의 1 쓴 8이래요. 그때 로그 2의 A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이거 겁나게 뭐랄까? 어려운 척하고 있다. 어려운 척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초점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시 A였는데요. 우리가 구하라는 건 로그 2잖아. 미시 얼마예요? 2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바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로그 2의 A는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에 로그 2를 취해주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2의 A의 2분의 1 쓴은 로그 2의 8이 되겠죠.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는요.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A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한번 볼까? 8은요. 2의 몇 승이야? 2의 3승이잖아. 그럼 얘가 튀어나갈 거고 로그 2의 2는 얼마? 1이잖아요. 그럼 얘의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얘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양쪽에 얼마 곱해줘요? 2 곱해주시면 되겠죠. 양쪽에 1을 곱하니까 로그 2의 A는 얼마? 6이 나오겠네요. 왜? 끝났어요. 겁나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똑같아.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냐면 밑을 통일시켜준다. 로그의 성질도 밑에 관해서 밑이 안 맞춰져 있으면 쓸 수 있는 성질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에 맞추라고? 밑을 맞춰준다라고 초점을 가진 상태로 풀어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감사합니다.